국민들께서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역학조사가 일어나는 경우 왜 내가 자가 격리가 돼야 되는지를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고 철저하게 따라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코로나 19라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이 감염병으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네 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보편적으로 확대 실시되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함께 특별 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 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통보하여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입국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유증상자 발생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별 입국 절차 확대로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 지역 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는 좁은 실내에서 다수의 참석자가 참석하여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독을 위해 분무기로 소금물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감염의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모이는 일을 삼가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하여 확진 환자를 찾고 접촉자를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종교시설,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의 차원에서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사실은 위험성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장 실효성 있게 우리 국민들, 우리 국내의 상황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입국 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들을 취하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증상이 있는지를 스스로 기술하게 하고 또 강제적으로 발열 감시 카메라 또 그리고 1대1 발열 확인을 통해서 열이 나는 사람들은 우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문진이나 자가진단서의 내용을 보고 필요한 경우는 격리를 시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가시기 전에 예를 들면 인천공항을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나가기 전에 격리시설로 보내서 격리시설에 머물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밝혀진 게 최근에 13일부터 15일 사이에 6명의 확진자가 검역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게 1차적이라면 두 번째는 특별검역 절차를 추가로 한 내용이 이 부분도 상당히 강력한 조치입니다만 추가로 하고 있는 내용은 국내의 연락처를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다 확인을 합니다. 전화번호가 맞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미리 등록이 되면 사전 인증을 받아서 인증된 내용만 받으면 어쨌든 전화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내보내고 국내로 들어오고 2주간에 걸쳐서 이분들이 자가진단 앱이나 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연결이 안 되면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자체가 2주간 이분들을 관리를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증상 여부가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격리 상태에 들어가고 격리를 필요하다면 검사나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방역 조치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 인력으로 추산을 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은 검역 단계에 73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3명에는 주로 검역소의 지금 다른 검역소에 있는 인력 등이 주로 특별 입국 절차를 담당하게 해야 되는 인천공항 검역소로 한 8명 또 복지부의 여러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 검역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직원들 한 10명 정도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군의 간 5명 또 응급구조사 한 22명 그리고 저희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 28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73명이 특별 입국 절차의 확대에 따른 입국 검역에 참여를 하게 되고 투입이 되게 되고 입국 절차를 확대를 하면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있는 격리시설이 격리시설 이외에 추가로 격리시설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0명 정도는 여기서 하루 정도를 기다리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는 그런 격리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만약에 추가로 운영을 할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15분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의 군의 간 3분하고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하게 되는 인력 등 한 12분 해서 여기도 한 15명 그래서 검역과 격리시설을 통틀어서 전체 88명 정도의 새로운 인력이 일하시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상황이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외국하고의 교류도 굉장히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대외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나라 중에 꼽힐 만큼 높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아까 극단적인 몇 가지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 우리가 내국인도 이러한 빈번한 교류 속에는 상당수의 내국인이 우리 국민들께서 어차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차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또 취하기 어려운 수단이라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는 정확한 상황을 국민들께 철저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을 함께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고 그러한 이해의 기반을 갖춰드리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기본적인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역학조사가 일어나는 경우 왜 내가 자가격리가 돼야 되는지를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고 철저하게 따라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이 감염병으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의료계의 노력만으로 결코 이 감염병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평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망입니다. 1차적인 방역망을 튼튼하게 하면 할수록 이 감염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1차 방역망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철저하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 상황을 공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최대한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시행을 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것이 정부 내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